네, 한국 농악의 근간으로 꼽히는 남원은 여성 농악단이 처음 만들어진 곳이기도 한데요. 오랫동안 잊혀졌던 이들의 존재를 시민들이 되찾아 무대에 다시 서게 한 사연 앞서 전해드렸죠. 오늘은 이 여정을 원로들과 함께한 김양호 역사동화작가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지역에서도 잊혀졌던 원로들이 60여 년 만에 다시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셨어요. 이분들의 존재를 재발견하는 사연도 굉장히 궁금한데요. 어떤 사연이 있었나요? 이분들을 처음 만나게 된 건 아주 오래된 춘향이의 영정 덕분이었습니다. 남원향토박물관 수장고에 있었던 영정인데요. 100년 가까이 된 최초의 영정이었어요. 그것을 계기로 남원역사연구회 회원들이 춘향제를 연구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 춘향제를 만드신 분이 최봉선이라는 분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자료를 찾아도 최봉선에 대한 기록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현수막을 걸었죠. 남원시 곳곳에. 최봉선 아시는 분 연락 바랍니다 하고. 그랬더니 정말 연락이 왔고요. 그때 맨 처음 만나신 분이 91세, 재작년이니까 91세 장봉려 선생님이셨고 그 뒤에 박봉려 배분순 선생님을 찾게 된 것입니다. 알고 봤더니 이분들이 남원 여성 농악단 단원이었고 그게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농악단 이었더라고요. 원로 농악인들이 악기를 내려놓고 살아오신 게 굉장히 세월이 길지 않습니까? 옛날에 놀았던 그 감각을 되찾고 또 함께 호흡도 맞춰가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을 것 같은데요. 네. 저희가 처음 장봉려 선생님 댁 방문했을 때 누워 계셨어요. 침대에. 누워서 텔레비전만 보시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시던 분인데 저희가 가서 놀아드렸죠. 침도 치고 노래도 하고 장구도 치고 놀아드렸더니 잊었던 가락이 하나하나 되살아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꽹과리를 지어주시니까 손이 안 움직여 하시더니 점점점점 이게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두 번, 한 세 달, 네 달 하다가 나중에 이제 남원에서 문화재 활용 사업을 많이 하는 섬진강 기획이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사회적 기업. 여기서 문화재 야행 프로그램에 이 할머니들을 초대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정식으로 60여 년 만에 척 봉영을 하게 됐죠. 재작년 가을에. 몸이 기억하고 있는 감각을 되찾으신 거군요. 이 남원에 뿌리 내린 여성 농악단, 최초라는 것 외에도 지역 예술계에서 갖는 의미가 남다르다고요? 네. 남원에는 국악의 도시잖아요. 그래서 남원에 국립민속국악원도 있고 남원시립국악원 그리고 남원시 농악단도 있는데 예전에는 이게 다 하나였어요. 남원 국악원으로. 그런데 이분들이 초창기 국악원의 회원이셨고 장복려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사를 지내기도 하셨는데 그때 이 국악원이 굉장히 어려운 시절이었어요. 50년, 60년대에 얼마나 어려워요. 국악원의 운영 비용을 이분들이 다 마련을 했다고 해요. 전국을 다니면서 공연을 하시고 인기가 굉장히 많아서 돈도 많이 버셨대요. 그런데 그게 다 국악원 운영비로 쓰였죠. 그리고 이제 춘향제도 60년대, 70년대 춘향제 때도 이분들이 다 참여해서 제사 지내고 창극도 하고 길놀이도 하셨는데 그때는 공연비 같은 걸 주는 문화가 아니었대요. 이분들의 다 희생으로 국악원, 춘향제가 명맥을 이어온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전혀 안 알려지고 60년 동안 묻혀 있었다는 게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요. 지난 주말 서울 남산국악당에서 공연이 있었잖아요. 현장 분위기는 좀 어땠나요? 정말 대단했죠. 남원 사람들만으로는 이 공연이 정말 이루어지지 못하는데 이 공연이 이루어진 거는 조갑녀 명무 따님이신 정명희 교수님과 한국문화재재단 이사장을 지낸 진옥섭 선생님의 공이 매우 커요. 이분들 덕분에 서울 남산국악당에서 공연을 했는데 정말 대단했습니다. 이분들이 등장하기 전에 스크린이 내려와서 1960년도 공연 영상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사회자가 이분들을 모셨는데 객석에서, 300여 명의 객석에서 엄청난 함성과 박수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엄청 뜨거운 열기를 느끼고 오신 것 같네요. 정말 감동이었죠. 사실 남원의 여성 농악단의 존재가 곧 남원 농악의 역사 그 자체가 아닐까도 싶은데 앞으로 이분들을 어떻게 기억하고 또 기록하고 이분들의 역사를 이어나갈 것인지 이게 또 과제일 것 같기도 합니다. 이분들은 남원 농악뿐만 아니라 남원 국악계, 춘향제, 맥을 이어오신 소중한 은인들이시잖아요. 이분들을 지금까지는 남원 시민들이 좀 생겼는데 앞으로는 남원 시 차원에서 이분들을 예우해드리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분들을 만나게 된 계기가 춘향제 역사잖아요. 춘향 최초 영정 그리고 최봉선 선생님 이분들에 대한 역사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앞으로 춘향제 역사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져서 옛날 최봉선 선생님과 선조들이 왜 춘향 영정을 이렇게 그렸고 그리고 재앙을 지냈고 했는지 그 뜻을 이어받아서 춘향제의 원형을 잘 복원해서 문화재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